지역의 캐릭터로 관광객이나 특산물 매출 증대를 노리는 캐릭터 마케팅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가세해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만든 관광 캐릭터 워디와 가디입니다. 워디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충남의 상징세인 참매를 모티브로 했고 가디는 무령왕릉을 지키던 국보 석수, 일명 진묘수를 앙증맞게 캐릭터화했습니다. 충청 사투리를 연상케 하는 데다 각각 1살과 1,501살로 나이, 성격과 MBTI까지 붙여 스토리텔링까지 가미했습니다. 재단은 이 캐릭터를 SNS와 인쇄물 홍보 등에 활용해 충남 관광지를 알리고 기념품으로도 만들어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입니다. 홍보물, 스티커, 온라인, 리모트컴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누구나 다 이 캐릭터를 보면 충남을 여행할 수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새로운 로컬푸드 인증마크로 육군 병장을 제정했습니다. 70년 넘게 상생의 역사를 함께한 육군 훈련소를 기반으로 국방 군수산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한 겁니다. 딸기와 고구마, 젓갈 등 논산의 대표 농특산물 130여 품목의 육군 병장 상표를 붙이고 있는데, 460여 개 한목의 잔류 농약 검사 등을 통해 육군 병장은 곧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안정성과 또 믿음이 있는 그런 병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논산에서 생산한 일은 우수 농산물도 또 믿음과 그리고 안정성 확보에 바로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전에서는 엑스포 이후 30년간 대표 캐릭터였던 꿈돌이와 꿈순이가 가족을 꾸려 꿈시 패밀리로 재탄생했습니다. 대전시는 꿈시 가족과 반려견 몽몽이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분야의 캐릭터 마케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아멘